도련! 여기 들어가야 해 하늘을 놀이할 수 있어 포기해 이미 죽은 모습 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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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제가 많이 떨었는데요 같이 하다보니까 오빠나 창민이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정말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처음에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예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참여를 해서 연습을 하게 됐는데요 모르겠어요 수담하는 거 잠잠 죄송한데 잠잘 제 제